생활 속 저작권 Q&A 이번 시간에는 공모전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의 광고로 평소 관심있던 공모전 개최 소식을 접한 한설정씨 드디어 1년을 기다렸네. 작년엔 준비를 많이 못했었지만 올해는 다르지. 암, 할 수 있다. 아니 왜 출품작과 선정작의 저작권이 업체에 있지? 작년에도 이런 말이 있었으면 떨어졌던 내 작품의 저작권도 업체에 있단 말이야? 아니 상금은 겨우 50만원이면서 내가 그린 캐릭터로 필통도 만들고 머그컵도 만들어서 팔면 50만원은 더 벌 것 같은데. 만든 사람한테 너무하는데? 어, 한설정씨. 잠깐만요. 설마 회사가 그렇게 공모전 수상작을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공모전에 냈다고 해도 제가 만든 건데. 그런데 저작권을 회사가 갖는 것 대신 수상자에게는 상금을 주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만든 걸 활용해서 다른 걸 만드는 건 싫어요. 제가 만든 것을 뺏기는 심정이에요. 음, 한설정씨가 보고 있는 공고에 제출한 것으로 다른 것을 만든다는 말은 없네요. 그리고 엄연히 한설정씨가 만든 건데 저작권도 한설정씨에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우리 그 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오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에 앞서 여러분은 공모와 약과의 의미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공모는 일반에게 널리 공개하여 모집한다는 의미로 불특정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모를 진행하는 공모주가 원하는 내용의 청약을 구하는 행위이고 약과는 같은 계약을 반복하거나 복잡한 계약 절차 때문에 거래가 지연되는 것을 피하고자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미리 전형적인 계약의 내용을 정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공모주에 기속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정당할까 하는 것입니다. 네, 불공정 약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이유가 참 궁금한데요. 그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러 가볼까요?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공모주에 귀속한다는 항목은 왜 불공정한 약관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공모전 개최 시 저작권 귀속 약정이 없거나 소유권, 일체의 권리 등의 불확실한 문구로 약정되어 저작권 귀속이 다투어지던 때도 있었지만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정확한 용어로 명확하게 저작권 귀속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공모 포스터에서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된다라는 약정 조건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공모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 지급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민법상 현상 광고 계약이고 완료자 중 우수자에 한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우수 현상 광고입니다. 우수 현상 광고는 주최 측의 판정으로 당선작이 결정되는데 수상자에게 약속된 대가를 지급하면 약정한 대로 계약이 성립되고 응모자계 저작권 귀속은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A는 B가 개최한 소설 공모전에 입상하여 상금을 수령하였고 그 후 B는 A에게 더 이상의 대가 지급 없이 수상작품에 관한 일체의 저작권은 주최 기관의 귀속됨이라는 약정에 근거하여 A의 소설을 책으로 출간하였다고 할 때 이러한 과정은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창조경제를 위한 저작권 환경이 창작자 보호에 관심을 두면서 공모전의 저작권 관련해서도 큰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된다는 약정의 불합리함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2014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건전한 공모전의 발전을 위하여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요. 먼저 저작권 귀속 관련해서 응모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됨으로 공모주가 입상작에 대해 저작 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고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작물 이용 허락 관련해서는 입상작 이용을 위해 공모주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지급이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2014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공모전 약관에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는데 응모작이나 수상작에 대한 공모주의 저작권 귀속 약관을 응모자에게 귀속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상혜택은 포상금 또는 격려금 성격일 뿐으로 결국 공모주가 응모작품의 지식재산권을 대가 없이 양수한다는 내용이므로 응모자에게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 수상작품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약관을 수상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봤습니다. 공모주가 수상작을 사용 범위 제한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수상자에게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광고시 내건 소액의 상금은 포상금이나 격려금일 뿐이므로 양도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모시 저작권 귀속 약정을 하느냐보다는 입상자와 어떻게 계약하여 해당 작품을 이용할지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궁금증 모두 해결하셨나요?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공모주에 기속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정당한가요? 네, 불공정한 약관입니다. 응모작이나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기속하도록 해야 합니다. 광고시 내건 수상 혜택은 포상금 또는 격려금의 성격일 뿐이므로 결국 공모주가 응모작품의 지식재산권을 대가 지급 없이 양수한다는 내용이므로 응모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임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의 문장이 맞는지 잘 생각해 보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보세요. 네, 정답은 X입니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공모주의 일체 저작권 귀속 약정은 공정위가 불공정한 약관으로 보고 있으므로 공모주가 아닌 응모자의 저작권 귀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